지난 이야기 그래니 팬분께서 제작한 그래니 파이브를 하게 된 왼팔 거의 1시간 반 동안 고생한 끝에 막바지에 도달했고 엔딩을 볼 생각에 싱글벙글했지만 갑자기 슬렌더리나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뭐임? 갑자기? 아 이거 그거잖아 슬렌더리나 아 뭐야? 난 나우? 그럼 언젠데 아니 아무것도 안 열리는 게 뭔 난 나우 설마 괴물 나오진 않지? 아 나 연습모드라서 괴물이 안 나오는구나 원래 여기서 뭐 나오지? 아 슬렌더리나가 중간중간 조금씩 나오는데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말할게요 다시 못해요 다시 할 수 없어요 제 1시간 30분이 날아갑니다 그냥 연습모드로 합시다 이거 뭐 짧으니까 이거는 이건 금방 끝나거든요 나중에 보여주시겠지 키윽키윽 하지마라 나중에 안 할 거야 아니 잠깐만 나 책 4개 못 모았는데 뭐야 아 잠시만요 아직 아닌데 저? 어메어메어메 연습모드는 공격 안한다는 사람 누구임 연습모드도 공격함 님들 조심하세요 다들 으아악! 이씨씨 그만해 노잼이야 어 뭐 별, 별의별게 나나 뭐야 얘네들의 추억 기억인가봐 어 뭐야 어 뭐야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스토리가 지금 얘 슬렌더리나 있지 얘가 미쳐가지고 이 엄마에겐 독을 먹여서 죽이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저주해가지고 악마처럼 살게 바꿨을걸? 이게 모든 원흉이 슬렌더리나인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독을 탔었나? 뭐 어쨌든 안좋은 스토리였어 책 하나 여깄나? 어 이게 뭐..뭐야 어 책 다 모았다 어 이제 갈 수 있는건가? 여기가 마지막인가보다 맞지 이럴줄 알았어 어 슬렌더리나 어 애기곰이야 나 하나 못봤는데 어 뭐지? 이게 이제 마지막 추억인가? 와아 어 기억의 조각이다 또 슬렌더리나의 애기가 죽어가지고 영혼을 저 곰인형에 넣어놨잖아 어 아니 왜 안 끝나냐구요 뭐에요 어? 뭐 이러고 나가지는건가? 설마? 아 근데 뭔가 스토리 짠하다 좀 불쌍할지도 왜 갑자기 이렇게 다 문이 생겼지? 어? 어 뭐임? 좀 뭔가 달라 보이는데 게다가 좀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뭐세요 뭐세요? 아 나 왜 못나가게 뭐 내가 여기 못 안나가서 뭐할라구요 나랑 아이고 아 이거 아니야? 뭐야 왜 안돼 갑자기 또 어 나 어디로 가야돼 뭐야 엘리베이터 열리나? 안열리는데? 아이 뭐 어떡하라고요! 다시 올라가야되나? 다시 올라가는 것도 모양이 웃기잖아 내가 뭐 안했나? 잠시만요 올라가라도 보자 할머니 아직도 저기..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? 아니네 책을 들고 가야된다고? 아니 아무도 안할려줬잖아 책 먹고 가야돼? 저 내 책이 아닌데? 잠시만요 아 그만해 아아 쟤가 올라가면 공격해 하지 말아봐요 야 책을 못먹는데? 책 먹는거 맞아? 아 먹어진다 됐다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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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앗 이씨 찝찝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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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!! 와아하아 하아 하아 야 근데 퀄리티 대박이다 진짜 나 솔직히 내가 그래니 원작 게임했던거보다 재밌음 아니 원작보다 잘 만들었는데? 아니 이거 퀄리티 진짜 인정임 어 뭐야 막대는 기림? 헐 뭐야 못나가 어 잠깐만 점프해서 나가나? 아니 아씨 야 이건 아니지 야 내가 지금 이 개고생을 지금 이건 아니야 잠깐만 아까 곰인형의 시점과 똑같다 지금 아까 곰인형 떨어질 때 딱 이 모습이었는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대박이다 이거 거의 영화 한편이야 와 와 와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감동인데 그냥 진짜 와 야 아직 안 끝났어 야 무슨 영화야? 헉 뭐 꿈이었어 지금 누가 녹화했.. 녹화했.. 녹화했거든요? 와 이게 애니메이션도 너무 잘 만들었다 와 아 이거 그걸 왜.. 왜 봐 약간 이건 뻔했어요 뭔지 알지? 느낌 알잖아 약간 뻔했지만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뭐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 팬게임을 또 업데이트 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제작자님은 열일곱살? 나 열일곱살 때 뭐했지? 와 난 진짜 지금 게임을 한게 아니야 난 지금 영화 한편을 본 느낌이야 진짜 이거 그레니 팬들이라면 진짜 인정한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어벤져스 엔딩 본 느낌이야 와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 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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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